고염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방향이 뭐 조금 잘 안 맞아서 조금 검게 나오는데 이 고염나무는 우리가 모든 감나무에 쉽게 말할 숙주 원나무라고 하지요. 여기에 다 접을 붙여 가지고 단감나무나 대봉이나 모든 걸 만드는데 일단 저는 이 고염녈매 군천자란 것은 주로 뭐 가슴 답답한 번갈 속알 잎이 마르고 한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 당뇨병 당뇨병에 참 좋은 약효 그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산에 왔는데 이 야생 고염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나무는 뭐 굉장히 커서 여기서부터 쭉 가지가 있는데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열매 조그만한 게 요게 지금 군천자라 불리는 거 고염나무 열매입니다. 하여튼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군천자를 한번 소개합니다. 이상입니다.